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이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전체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역협의회 위원들에게 통합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지역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와 국민통합정책의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